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67부, 정도전의 최후, 숨겨진 진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광화문에는 적막한 기운이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이끄는 정병군과 세자 이방석이 이끄는 궁궐을 수비되는 광화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세자 이방석은 사병이 거의 해체된 마당에 이방원에게 병마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적정을 탐색하기 위해서 세자 이방석은 자신의 수화였던 봉원량이라는 인물을 시켜가지고 궁의 남문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적정을 살펴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적정을 살펴본 봉원량은 황급히 뛰어내려와서 이미 이방원의 군사가 광화문부터 남탄에 이르기까지 가득 찼다라는 보고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기비를 본 거냐 하는 거죠. 이 보고가 맞다면 정병군은 못해도 수천명은 된다는 건데 이미 사병 해체가 거의 완료된 시점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대규모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냐는 거죠. 물론 아직 사병 해체가 100%는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해체는 사병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딸딸 긁어모아봤자 아마 100명이 채 안 될 텐데 지금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병력이 가득 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정교군을 지휘하는 누군가가 병력을 전용해서 이방원 일파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슥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정병군의 압도적인 군세를 확인한 세자 이방석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리도 아니죠. 이방석의 나이가 아직 16살이고 사실 뭐 사회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전쟁 경험이라든가 없는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을 지휘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고려 말에 그 혼란한 난세를 돌파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진짜 수도 없이 정치적 난관을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세자 이방석은 저항을 포기했는데 이를 두고서 이방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대로 된 일자나만 버리지 않고 이긴 것은 모두 신의 도움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원은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너네가 먼저 나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으킨 거다. 그래서 약자는 누구다? 너네가 아니라 사실은 나다.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그 사병들의 허접한 상태를 실로게 굉장히 이제 부부절질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허접한 사병들 몇 명 가지고서 광원 앞에서 시위를 했더니 이방석이 어떻게 항복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이방석이 헛것을 봐가지고 신의 도움에 의해서 헛것을 봐서 지력 겁먹고 항복을 한 거다. 그러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는데 에휴 말이 되겠어요 사실. 결국 그때 이방원 휘하에 있었던 병력들은 미해체된 사병이 주력이 아니라 이슥번이 끌고 왔던 병력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방원은 정변의 명분을 환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지만 덕분에 좀 나락곤은 되게 우습게 돼버렸어요. 진짜 몽둥이가 부러진 창을 들고 있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시위 좀 했더니 그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풍딱딱딱 삐약삐약 그거 좀 했더니 세자가 겁먹고서 그냥 항복을 했다. 뭔가 나락곤은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런 기록들을 정확히 봤을 때 그만큼 이방원의 정변군과 세자 이방석이 수비되어 전력차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로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석 등이 변고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고자 하여 이방석이 처음에는 원래 결전을 벌이려고 했어요. 군사 예빈 소경 봉원량을 시켜 궁의 남문에 올라가서 군사에 많고 적은 것을 엿보게 했는데 일단 정탐을 시킨 거죠. 광화문으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정의한 기병이 꽉 찼으므로 그냥 일반 보병들도 아니고 상당수의 정의 기병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해체된 사병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죠. 방석 등이 두려워서 감이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신의 도움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방석이 헛것을 봐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 헛것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정의 기병들은 전부 이승번이 끌고 온 전용함 정규군 병력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광화문에서 한바탕 이제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방석의 움직임을 봉쇄하는데 성공한 이방원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방원 입장에서 이번 정변을 통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인물은 바로 정도전이었죠. 그리고 이승번의 보고에 따르면 때마침 정도전은 나문의 첩의 집인 송현방에서 자신의 일파드가 모여서 회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송현방을 덮쳐서 급습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임무겠죠.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이방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날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궁궐 문의 불이 꺼져있었다. 이게 바로 정도전 일파가 우리를 해치려는 증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구조를 짰어요. 그러면은 이방원 일파를 그날 이제 잡으려고 정도전이 계획을 했다면은 아니 그러면 이방석의 군대는 왜 그렇게 열세였고 정도전은 또 왜 그렇게 팔차좋게 송현방 가가지고 노닥거리고 있었냐 이거죠. 아무튼간에 이방원은 병력을 둘러 나눠서 아마 이제 주력군은 광화문 앞에 남겨놓고 일부 부대를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인설해서 송현방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먼저 자신의 노복인 소근과 10여 명의 병력을 뽑아가지고 송현방의 분위기를 정탐하도록 합니다. 송현방에는 정도전 일파들이 모여서 회동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노복들은 잠이 든 상태였어요. 아마 이제 밤늦게까지 회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회동이라기보다는 회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황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도전과 남은 등은 등불을 밝히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죠. 그죠? 이게 도대체 이제 이방원을 그날 척사라기로 계획한 날 그날에 있었던 모임치고는 분위기가 하여튼 너무 화기애애애요. 무슨 보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여튼간에 이제 정도전 일파는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도 허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도전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방원은 즉각 공격에 나섭니다. 이숙번의 작전에 따라 정병군은 성연방 주위에 일단 불을 지우고 난 다음에 불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온 정도전 일파를 참살하기로 결정을 하죠. 성연방 주위 세 곳에 불길이 치솟자 당황한 사람들이 방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방원은 무자비한 사륙전을 벌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노비들은 일단 제외하고 정도전 일파의 핵심 인물들만 골라서 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랬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건 아닌데 정도전 일파 중에서 노비로 변장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마 그냥 그 노비들은 뭔 죄가 있겠냐 하고서 걔들은 일단 노비 복장한 사람들은 빼내고 딱 봐도 이제 고간대작 복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죽였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난리통 속에 결국 세자 이방석의 장인이었던 심효생과 정도전 일파였던 이근, 장지와 등은 모두 피살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도전과 남원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남원은 행적이 좀 묘연해져요. 그 이후로 하지만 정도전은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근처에 위치한 전판서 민부의 집으로 숨었어요. 민부의 집으로 숨었을 때 아마 정도전이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러나 정도전을 기대하고는 다르게 민부는 정도전을 숨겨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딱 이제 분위기 감지한 거죠. 이거 정변이 일어난 거고 딱 보니까 정도전 끝났다. 그래서 바로 이방원에게 나와서 고변을 하게 됩니다. 이 고변 내용이 정말 전설적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민부는 이방원을 찾아가서 정도전이라고 적나라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집에 배가 불룩한 사람이 숨어있다.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표전문 사건 때 홍무제가 정도전을 소환했을 때 정도전이 못 간다고 버티면서 그때 이제 됐던 핑계가 그거잖아요. 정도전이 각기병과 배가 불러오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게 진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제 여기서 왠 배불뚜기가 우리 집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배불뚜기가 아마 정도전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아이콘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바로 딱 눈치를 채워 아 이거 정도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원은 즉시 자신의 노복이었던 소근에게 4명의 병사를 줘서 정도전을 잡아오게 합니다. 정도전은 민부의 집에 침실이 숨어있었는데 소근 등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서 호신용 칼을 버린 채 순순히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숙번이 대답하였다. 간당이 모인 장소에 이르러 군사로서 포위하고 불을 질러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문득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이 이경인데 송현을 지나가다가 숙번이 말을 달려 구하였다. 이것이 소동이니 곧 남은 첩의 집입니다. 정안군이 말을 멈추고 먼저 보졸과 소근 등 시민으로 하여 그 집을 포위하게 하니 안장 갖춘 말 두선어 필이 그 문 밖에 있고 노복은 모두 잠들어 있었는데 정도전과 남은 등은 등불을 밝히고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날 이방원을 잡는 날이었으면 철통같은 보안이라도 좀 갇혔을 것이고 보초라도 세우던가 그랬어야 했는데 보초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복들은 전부 잠들어 있고 모인 장소도 또 이제 남은의 첩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서 모여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의미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실록에도 뭐라고 되어있냐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회식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전 당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집을 포위하고 그 이웃집 세곳에 불을 지르게 하니 정도전 등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나 심효생 이근 장지화 등은 모두 살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도전이 그렇게 멀리 도망하면 못 갔어요. 도전이 도망하여 그 이웃의 전 판사 민부의 집으로 들어가니 민부가 아뢰었다. 민부가 이제 고자질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대목인데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왠 배불뚜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정한군은 그 사람이 도전인 줄 알고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정도전 배불뚜기였던 게 그래서 정한군이 그 사람이 도전인 줄 알고 소근 등 사인을 시켜 잡게 하였더니 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있는지라 소근 등이 그를 꾸지져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러면서 정도전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후 태조실록에서 전하는 정도전의 치유는 정말 추잡하기 짝이 없어요. 겁에 질린 정도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은 노비 출신이었던 소근에게 눈물 콧물 질질 다 짜면서 이방원에게 내가 정말 할 말이 있으니까 제발 만나게 해달라. 지금 당장 죽이지 말고 이방원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애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방원을 만난 정도전이 어떻게 하냐. 정말 손이 발이 되들어 싹싹 빌면서 과거 이방원이 정몽주로부터 자신을 살려준 것처럼 한 번만 더 목숨을 부지해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정도전의 비굴한 모습에 오히려 격분하면서 일말의 자비심도 보이지 않고 단칼에 그를 처단을 했다는 거죠. 정도전의 나이 57세 이렇게 사실상 조선이란 나라를 설계했던 정도전이란 거성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한테도 화가 미쳤는데 정도전의 아들은 총 4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정유아 정영은 변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을 구하러 가다가 정병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담은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으며 장남인 정진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전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이게 호신용 칼인 것 같은데 두 발로 서지도 못하고 겁을 먹어서 기어나왔다는 거예요. 소근등이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서 말하였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방원을 한번쯤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소근등이 끌어내어 정안군의 말 앞으로 가니 도전이 말하였다. 예전에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소서 여기서 예전이라는 것은 임신년을 가리키는 건데 이 임신년이 바로 정몽주의에서 정도전이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정안군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이에 그를 목 빼게 하였다. 도전이 아들 4인이 있었는데 정유와 정영은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급함을 구하러 가다가 유병희에게 살해되고 정담은 집에서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그러면서 장남인 정진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태조실록에서 전하는 정도전의 정말 비불안 체온인데 흥미롭게도 이런게 정말 실록의 매력인 것 같아요. 태조실록에는 같은 태조실록이에요. 태조실록에는 정도전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결한 정담은 사실 부친인 정도전과 함께 송연방에 있었어요. 정병군이 송연방을 기습하자 정담은 부친에게 차라리 정안군에게 옛정의 기대와 한번 목숨을 빌어보자고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정도전은 이미 자신은 고려를 등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배신을 한다면 과연 부끄러움이었겠냐 하면서 담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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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맞이 됐다는 기록이 나오게 나오게 되죠. 이처럼 태조 실록에는 정서전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기록이 존재하는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각자 맡길게요. 실록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고려사처럼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당시에 가능성 있는 상황들을 여러 개를 써놨어요.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 여러 개를 써놓고서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전에 들은 걸 전부 다 적을 테니까 판단은 독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록이 정말 재밌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인정변이 성공한 이후에 이방원 측은 철저하게 정도전을 폄하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원도 정도전 싫어해 하륜도 정도전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정도전 해서 좋게 해줄 리가 없죠. 또 어떤 이유도 있냐면 아무래도 정변 하나 일으키면서 누군가가 칼받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친이 이성계 한테 잘못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이성계 잘못해서 내가 정변을 일으켰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적을 정도전 으로 삼았던 것도 없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정도전 어린 세자를 끼고 전행을 일삼 왔으며 종국에는 왕자들까지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수를 친거다. 그래서 나는 약자였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였다. 이거 정당방위다. 그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일관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정도전은 임금의 눈을 속이고 왕실 종신들을 헤아려 했다는 간적으로 낙인 찍히되었어요. 반면 정도전의 옛 동지이자 고려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정말 아이러니기도 두 사람 다 이방원한테 죽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내내 조선 역사에서 간적으로 낙인 찍혔고 희한하기도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떠받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조선시대 내내 충신의 상징 표본으로 정몽주가 프로파간더로 활용이 됐다는 거죠. 막상 조선을 세운 이는 간적으로 비난받고 목숨을 걸고 조선권국을 막으려 했던 이는 조선왕조 내내 충신으로 추앙받았으니 정말 이것도 아이러니의 극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방원이 정몽전을 어쩔 수 없이 제거하긴 했지만 그 일가 자체를 또 도룡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최대한 피는 좀 적게 보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몽전에게 걸고 넘어진 죄목은 역적이 아니에요. 이거 역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드라마나 이런 매체에서도 역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역적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간적이에요. 따라서 처벌도 정몽전 본인한테만 한정이 됐다는 겁니다. 정몽전의 아들들 중에서 보면요. 아들전 두 명이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오다가 정병군에게 살해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병 도중에 험악한 분위기상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는 게 좀 맞고 정담의 경우에는 정도전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송현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건의도 한 거잖아요. 차라리 정황군한테 우리가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여기서 정담에 대해서 분명히 실력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집에서 자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송현방이 같이 있다가 이방원이 정도전만 죽이고 그 아들은 또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출원이니까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아마도 이방원은 이방원은 처음에 정도전을 웬만하면 죽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원이 예전에 정몽주 죽였을 때 아버지한테 미운 털 제대로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뭐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명예사신으로 자청해서 갔다 온 다음에 간신히 이걸 풀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정도전을 죽이게 되면 둘 사이가 얼마나 끈끈하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도전을 또 죽이면 이건 진짜 부자관계가 완전히 파탕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방원은 웬만하면 이제 정도전을 유배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정신유배형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끝내려고 좀 이제 타협을 걸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런 이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정도전이 이제 딱 끌려 나왔어요. 이방원은 이제 뭐 그렇게 제시했을 수도 있죠. 내가 당신하고 참 이렇게 싸우게 됐지만 원래 한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팀 아니었냐.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적당히 이제 산 좋고 물 좋은데 골라가지고 귀향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평생을 조용히 지내라.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정도전이 그냥 됐다고 여기서 죽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방원이 어쩔 수 없이 정도전을 죽였던 게 아닌가. 바이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도 해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고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처벌 자체는 정도전 본인에게만 한정된 셈이었고 정도전에 살아남은 장남이었던 정진 정말 놀랍게도 태종 때 형적판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태종이 정도전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요정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올려줘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정도전 집안이 역적 집안이 아니에요. 역적 집안이 있으면 이건 뭐 어림도 없죠. 그 뒤로 과거도 못 봐요. 이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정진이 그것도 태종 때 형적판소까지 올라갔다는죠. 또 그 후선들이 나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고 연산군 때에는 정도전의 증선자였던 정문영이 우의정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영의정 후보군까지 거론이 돼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도전은 역적이 아니라 간적으로 죽은 거고 그래서 처벌도 정도전 본인한테만 제한됐던 거고 그 후선들은 대체로 이제 명의는 좀 이제 많이 실추됐겠지만 나름 이제 부기는 누리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이방원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정도전하고 한번 좀 협상을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방원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방원 본인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이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일단 정도전의 오른팔 남은 과연 이 사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원래 정도전과 함께 하다가 막판에 좀 사이가 틀어진 인물이 있죠? 조준 과연 조준은 또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자였던 이방서 그 형이었던 이방번은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